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유년시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유년시절은 그 시대는 결코 좋은 평화로운 시대는 아니었죠. 유대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세력, 바리세파라든지, 사두개파, 정치세력들, 헤롯일가들은 결코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백성들, 민중들을 바라보면서 참 목자 없이 떠도는 양들과 같다. 그렇게 아픈 마음을 성경에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들이 그런 배경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신약성경은 절대 갑자기 생긴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의 완성과 구약성의 성취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 그런데 만약에 이 둘 사이가 단절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신약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단들도 있는데요. 이런 이단을 가리켜서 말시온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단절된 책이 아니라 구약의 완성으로서 신약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갑자기 무공간, 무시간 속에서, 무약사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모든 구약에 예언되어져 왔던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왜 하필은 나귀였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스가리아 서에 있죠. 예언서의 말씀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그런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신약 성경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멈춰서 점검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는가? 우리가 앞전에 예수님께서 소년 시대를 지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5세가 되면 벌써 율법 공부를 시작하고 구약 성경을 배운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아무 일을 안 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구약 성경을 아주 밀접하게 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 당시에 다른 메시야들도 이미 있었습니다. 열심당에 속해 있는 그런 다른 메시야, 자기들이 가짜 메시야, 내가 메시야다. 내가 바로 구약 선의자들이 그리토록 얘기했던 메시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정말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참 메시야 길을 걸어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해왔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토록 믿는 것이고요. 사실은 예수님을 이해할 때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서 또 점검을 좀 해봅시다. 우선 이제 예수님은 어떤 방향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메시야 사역을 했을까? 성경의 토대를 역추적 해보면요. 먼저 구약 성경의 토대는 토라입니다. 토라는 바로 요한을 믿는 참된 신앙의 토대이죠. 그리고 토라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창세기, 추리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모세의 책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책들은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쭉 흘러가는 바로 이집트의 지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추리굽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가난으로 끌고 가신 게 아니라 신의 산에 데려가서 언약을 맺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언약을 맺는 거. 이게 옛 언약이죠. 그리고 가난 정착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구원과 언약, 언약을 위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언약을 향해 있는데 이 언약이 중요합니다. 자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해석하고 설명한 것이 토라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책입니다. 신명기 책에서는 이 언약, 바로 율법의 내용들이죠. 이 율법의 말씀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제사, 예전이죠. 그리고 절기 이런 법들이 나오고 두 번째가 사회법,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배와 삶,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율법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이 만약에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잘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쫙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마지막에 신명기에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가난 정착 이후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하는 거야.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야겠죠. 이 토라의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 화에서 쭉 살펴봤듯이 선지자들이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심판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출애국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계속 그 상태로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은 출애국 이전의 상태 바로 외세의 지배를 받는 상태 종살이 하는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의 선언을 선지자들이 하죠. 그래서 그 내용 선지자들을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후에 쭉 선지자들이 너희들은 이 상태로 계속 나아가면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런 예언들을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신명기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에 보면 구원의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그렇게 사로잡혀 가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선지자들은 심판의 메시지와 동시에 소망의 말씀을 함께 얘기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지배를 다시 바벨론이나 이런 외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다시 출애국, 그러니까 출바벨론이겠죠. 그렇게 출바벨론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이거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바로 이 출바벨론의 약속은 선지서들 안에서는 세원약의 형태로 계속 얘기가 되어지만 바로 이제 에스겔서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내가 영을 부어주겠다. 새로운 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세원약의 약속입니다. 세원약의 약속. 그런데 이 세원약은 누가 가져오냐. 이 세원약의 새로운 시대는 누가 가져오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거예요. 메시아. 바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새로운 시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그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표징인 세원약. 이걸 가지고 오게 될 텐데 그게 바로 당시에 다른 메시아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압재해서 벗어나는 무력혁명. 이런 식으로 세원약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성령. 성령을 통한 새로운 시대. 그리고 부활. 부활의 말씀은 다니엘서나 호세야 말씀이나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의 새로운 시대. 성령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 이걸 예수님께서는 진짜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바로 부활과 성령. 이것이 바로 세원약의 가장 중요한 표징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러한 세원약과 부활과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시대.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 새로운 언약.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다. 라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이 말이 종말론적 새로운 나라. 성령과 부활의 능력을 다스리는 새로운 언약의 새로운 시대. 바로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도래했으니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 나라를 받아들여라. 이 새로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이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토라와 전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온전한 성경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이고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고 신약성경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말씀 속에 구약성경 전체가 다 압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선지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세의 책, 토라. 모세와 선지자가 얘기했던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 새로운 출애국, 새로운 언약. 이것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이고 범세계적이며 근본적인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호한 행동.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죠. 바로 성전 세력, 사두계파들. 사두계파들은 기계적인 종교 행위 안에서만 만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도 필요 없었어요. 사두계파들은 성전만 있으면 됐습니다. 제2성전, 헤롯 선전. 성전에 제사만 잘 지나면 모세의 오경의 아주 일부분이 있죠. 그런 제사만 잘 지내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이건 누구죠? 바로 바리세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율법의 근본적인 성취, 새 언약,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총체적이고 범세계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이야기가 이사야 66장에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될 바로 그 나라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얘네들은 그렇게 큰 틀에서 이해했다기보다 그냥 기계적인 종교 행위, 자기네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많은 세부적인 항목들을 만들어서 아주 기계적이고 문자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율법을 성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얘네들도 오류에 빠졌죠. 근본적인 성취가 필요한데. 그래서 바리세파 중에서도 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나옵니다. 다 실패했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심당한 애들은 또 뭐 율법도 필요 없고 물론 얘네들도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얘네들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정치적인 완전한 사회적인 해방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얘네들도 틀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왔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라. 이 보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사두계파, 바리세파 그런 당시 유대 지도자들, 유대 종교인들, 유대 교인들이었죠.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틀렸던 겁니다. 바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 자체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 예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만으로 이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이 바로 드러남.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세인들이 바로 나오죠. 이 보는 자들, 이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말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성경에 대한 오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러 오셨고 철저하게 구약 성경 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금서를,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그 자체로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당대의 율법사들과 바리세인들과의 치열한 싸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29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